4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습니다. SK텔레콤과 KT,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서 5G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오는 8일 할당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15일에 경매를 진행합니다. 5G 서비스 상용화 예상 시기는 내년 3월입니다. 6G 서비스 상용화 예상 시기는 내년 3사의 주파수 할당신청서 제출을 시작합니다.